이 똥을 제거하라 오케이 이 똥을 싹 썰어버려 이 똥을 없애버려야 돼 왜냐? 이 똥 썰었어요 다 썰은 건가 이게? 그런 거겠지? 화는 채 썰고 어렵지 않아,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, 아주 쉬워 잡채 그거 뭐 어렵나? 자 다음 고춧가루를 세 너니? 그거 뭐 어렵나? 자 다음 고춧가루를 세 너니? 양파 채 쏘는 거 어렵지 않아요? 그럼요, 저 이제 달라야, 옛날에 썰고 있는 거 맞지? 폭발을 어떻게 채 썰까? 아니, 당근은 그냥 얇게 자르면 되겠지? 그럼, 자나? 아닌데? 뭔가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썰었어요 들어가는 것처럼 썰었어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파가 맞아요? 아니, 그걸 벗겨내야 칼이지 아니, 그걸 벗겨내야 칼이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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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consist of 2 난 엔지께로 가는 건가? 너 숨을 쉬는 줄 알고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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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 지나가.. 그냥 꽃끼면 안 돼 여기 저기 지나가.. 꽃끼면 안 돼 꽃끼면 안 돼 우리 약간 떨어져서 많이 안 돼 손 조심해 손 안 돼 안 돼 아 잠깐 잠깐 손 딸지 말고 손 딸지 말고 아 우팔이 왜 이렇게 썰어 아 우팔이 왜 이렇게 썰어 아 우팔이 왜 이렇게 썰어 야 무슨.. 야 박썰어? 아 고맙습니다 아 지민아 아 지민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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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집어야지 아 뒤집어야지 아 뒤집어야지 아 뒤집어야지 아 뒤집어야지 아 다다 진짜 진이가 손을 나보다 더 몰라 진이가 손을 잡고 알려줘 이렇게 이런 그림 좋아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렇지 칼을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아 앞으로 그렇지 이상 소린 좀 빼주겠니? 오케이 해볼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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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도 귀엽네 그런 거봉 근데 제가 조금 더 여행을 그릇이 다르면 시선하게 아 시선조회수 소세지 와우 어워 그냥 와도 될 거 같아요 이 책상을 지우고 올거에요 그만 아 그냥 잔여 랩보드가 닭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자, 먹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? 그냥 하자, 다가. 야, 우리 연준이 형 셰프야, 최씨 형. 최씨 형, 알아서 미인분은 끄고 놔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냥 해. 너무 많아, 사과인 줄 알았네. 조금만 더 덜어. 좀 덜어. 어깨 넣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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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아니겠지, 아닐 거야, 어, 아니여야만 돼. 네, 시리얼 하나는 토스트 같은 걸로. 깜짝이야. 어, 남준이, 그거 무슨 썰기야? 이거? 남준 썰기. 야! 내가 이렇게 자르래, 누가 다 지랬어. 그게 바로 남준 쓰레기. 형, 신에게는 아직 양파 반개가 남아있습니다. 이 나머지 반개를 잘 썰어보겠습니다. 물 버릴 건데 당면 좀 잡아줘. 안 뜨거워, 안 뜨거워. 내가 찬물 담아. 뜨거워, 뜨거워. 숟가락하고 숟가락 동아. 빨리, 빨리, 야, 무겁고 뜨거워, 나도. 아, 뜨거워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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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아, 뜨거워. 저도 한입만 먹어봐도 돼요? 있어 봐요. 빨리 담자. 맛있겠다. 요린아. 요린이등학교 предлаг이였습니다. 엔진에게는 PI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